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뉴욕주가 처음으로 공개한 델타 변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체 감염자들 중 99.4%가 델타 변이 감염자였으며 돌파 감염자는 7만 8천여 명으로 전체 백신 접종자들 중 0.7%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의 돌파 감염률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맨하튼의 혼잡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3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혼잡 통행료 요금이 이집패스가 있는 경우 9달러에서 23달러가 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개비 페티토의 남자친구인 론드리에 대해 와이오밍 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페티토의 데뷔 카드를 그녀가 실종된 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미국 내 20개 초대형 공항을 대상으로 한 2021 북미 주요 공항 이용객 만족도 평가에서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이 2위, 뉴저지 뉴학공항은 지난해 꼴찌에서 4계단 상승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공항을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 라과디아 공항은 19위를 차지해 겨우 꼴찌를 면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월 20일부터 미국의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20일이 지났는데 못 맞고 있죠. 왜냐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22일, 22일에는 그래도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승인을 했어요. 고령자, 요양시설 거주자, 의료진, 교사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허용 권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 23일에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자문위원회라는 곳 여기서 권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23일 회의를 앞두고 회의적 분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부스터샷이 굳이 필요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물론 효과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또 크게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FDA가 이제 결정을 하자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결국은 다음 날, 하루 다음 날인 23일에 이제 파이자 백신만입니다.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단 고령자와 요양시설 거주자에 한해서 이제 맞춰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는 제외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65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는 FDA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최초 접종이 완료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1회 맞을 걸 권고한다. 이런 안건을 냈고요. 이제 결국 23일에 만장일치로 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50세에서 64세 사이 사람들에게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 1회 접종을 권고하다는 그런 안건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50세 미만,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 사이 기저질환이 있다면 개별적인 이득과 위험을 따져서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내용도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는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다 부스터샷이 허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없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 다 이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의료종사자라든가 교사, 식료품점 직원 이런 직업 때문에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부스터샷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특정 직업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과연 위험이 더 높은지를 두고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겁니다. 반대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스터샷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죠. 로셀 월렌스키 국장이 여기를 승인을 하면 이제 곧장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23일에 이제 이 자문위원회에서 권고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24일쯤 승인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는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부스터샷이 뭐 데이터 검토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CDC, FDA 둘 다 다 지금 백악관의 접종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나의 부스터샷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언제쯤 가능할지는. 지금 연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렇지만 이번 주말,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부터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가 그동안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들 그 다음 백신 접종 관련한 통계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 감염률이 전체 감염자들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감염된 돌파 감염자죠.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시는 나왔어요. 계속. 뉴욕시는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뉴욕주가 안 하다가 결국은 호쿨 주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처음으로 23일에 이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뉴욕주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공개만 안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23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뭐 우선 최근 자료를 보면 8월 29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전체 감염자들 중에서 99.4% 99.4%라는 건 거의 0.6%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이제 뭐 대부분의 감염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근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전의 2주 동암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약간 증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이나 이제 뉴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욕주, 시 모두가 지금 감염자들이 차츰차츰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게 8월 29일부터 9월 11일 사이니까 뭐 전내보다 약간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 99%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98%가 감염자들 중에 이 정도의 수치가 지금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겁니다. 비슷하죠? 뉴욕주도. 뉴욕주가 조금 더 높긴 한데 현재 델타 변이는 미국 내에서 이제 4차 유행을 일으키고 있고 감염률과 사망자 수 증가에 아주 큰 원인이죠.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 이 델타 변이의 영향력도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카운티 중에서 거의 열흘 전만 해도 94%의 카운티가 이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정한 감염률이 높은 지역, 그 레드, 빨간색 그 지역으로 딱 구분이 돼 있었죠. 94%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당연히 뉴욕 뉴저진 포함되고요. 그런데 이게요. 열흘 후에 최근에 67%까지 떨어졌어요. 델타 변이도 이게 지금 이 확산 속도가 차츰 차츰 줄어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뉴욕주는 전체적으로 높은 감염률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주, 뉴욕시도 마찬가지고요. 뉴욕에서는 지난 9월 20일 기준 백신 완전 접종자들 중에 7만 8,400명이 돌파 감염자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 백신 접종 인구의 한 0.7%에 불과합니다. 돌파 감염자가 0.7% 그리고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람은 5,555명. 이거는 전체 백신 접종자들 중에 0.5% 더 낮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물론 돌파 감염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 0.7% 수준으로 그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입원할 확률은 또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낮죠. 그런데 이제 후쿨 주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비해서 이게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자도 약간은 증가했고 그로 인한 입원 환자도 조금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전역에서도 그렇고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의 이제 감염될 확률 그 다음에 입원할 확률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스터샷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백신의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줄어들어도 막 50%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60몇 퍼센트 이 수준 70몇 퍼센트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거는 독감 백신이나 다른 백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뭐 아무리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효과는 있는 거다. 지금 여러 가지 감염률을 줄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첫 주에 그 백신 완전 접종을 한 사람이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염률이 91.8%가 낮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할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들이 그러니까 2배 가까운 숫자들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게 8월 23일이니까 5, 6, 7, 8 한 넉 달 후에는 이게 77.3%까지 낮아졌어요. 뉴욕주도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게 워낙 높은 수준에서 낮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 낮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입원할 확률도 역시 뭐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백신의 효과는 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뉴욕주가 이번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이게 어떠한 백신도 이 감염으로부터 100% 예방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9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맨하튼 혼자 통행 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승인을 미루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2021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팬데믹도 있었고 트럼프 시절에 이걸 승인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미루고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2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는 2023년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가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일에 처음 공청회가 열렸는데 뭐 그동안은 과연 혼잡 통행료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이제 첫날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지패스가 있는 경우에는 9달러에서 23달러까지 최고. 요 선에서 부과가 될 거고 이지패스 없는 경우는 최소 14달러에서 많게는 35달러까지 부과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결코 싸지 않죠. 되게 비쌉니다. 최소 9달러, 이지패스 있는 경우 9달러에도 엄청 비싼 액수란 말이죠. 지금 뉴욕시의 달이나 그런 터널들의 이지패스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좀 비싸게 잡힌 것 같고 이게 이제 맨하탄의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경우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 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만약에 뉴저지라든가 커네티컷,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런 데서 가는 사람들은 뭐 뉴저지만 봐도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이미 이지패스 용구 냈는데 맨하탄 60가 내려갈 때 또 낸다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링컨터널도 마찬가요. 스테이튼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지패스 용구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뉴저지 주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좀 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그렇듯이 그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제 그 요금에 차별을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자들은 감면 좀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의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모든 게 지금 처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다 만들어 가는데 오늘 그 첫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요금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뉴욕시는 이번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1년에 한 1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드릴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80%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 향상을 하는 데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통근열차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통근열차 뭐 LIR도 있고 뭐 메트로 놀스도 있고 그런 것들 사용하겠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공청회가 있었고요. 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연방정부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뉴욕시 자체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 뭐 이지패스를 요금을 물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도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023년 2년 뒤인데 그때는 맨하탄 60가 이하로는 이 아래로는 자동차 안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로드트립을 떠났다가 사망한 개비 페티토 사건.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FBI가 이 남자친구죠. 브라이언 런드리를 그 개비 페티토의 죽음과 관련해 연방법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혹시 이 살해 용의자로 올라섰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혐의냐면 캐피탈원의 대비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카드가 사망한 이 페티토의 카드입니다. 페티토의 카드고 페티토가 갖고 있던 어카운트의 대비카드인 거예요. 그거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언제냐면 8월 30일과 한 9월 1일 이쯤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딱 되진 않았는데 30일과 9월 1일 이 날짜에 걸쳐서 이 와이오밍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대비카드로 총 1000달러 이상을 사용한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티토가 실종이 된 게 8월 27일에 와이오밍주의 한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그 살아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8월 30일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라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통화는 그 이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가 이 대비카드를 사용한 건 이 페티토가 실종된 이후죠. 그러니까 혼자서 쓴 거죠. 페티토가 어떤 허락하에 같이 썼다라는 증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뭐 론드리 그 남자친구 가족 변호사인 스티븐 버톨리노가 뭐라고 했냐면 브라이언 론드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개비 페티토의 사망 이후 발생한 활동과 관련이 있고 실제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이 사망한 사례 용의자에 대한 특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아직은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의심은 할 수 없고 이번에 이번에 이제 기소되고 발부된 그 체포영장은 그 페티토가 가지고 있는 그 대비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아마도 그 여성의 부모나 뭐 가족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지금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혼자 그 밴을 몰고 플로리다 놀스포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금요일에 이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종 됐다. 이렇게 뭐 어디 간다고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9월 1일에 돌아오고 그래도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말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이제 실종이 됩니다. 뭐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이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차신 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물속 물 바깥 온갖 숲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론드리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케팅 정보서비스 업체인데요. JD 파워라는 업체가 해마다 이 미국에 있는 전체 미국에 있는 공항들을 대상으로 그 이용객 만족도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공항이 가장 그 이용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냐 이런 걸 순위를 20개를 딱 선정을 해서요. 1위부터 20위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올해 북미 주요 공항 이용객 만족도 평가가 나왔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살짝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해요. 이게 팬데믹 동안 공항의 이용객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존 F. 케네디 공항이 2위 1위가 어디냐면 1위는 마이애미 국제공항 마이애미 국제공항 전 못 가봤는데 여기가 1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1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위가 말씀드렸듯이 존 F. 케네디 공항 3위가 미니에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 그리고 4위가 올랜도 국제공항 5위가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 이런 순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거 뉴악공항 이거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메가 에어포트 그 다음에 라지 에어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는 뉴악공항 같은 건 메가 그러니까 초대형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형 공항은 연간 이용객 수가 3,300만 명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그냥 라지 공항 대형 공항은 천만에서 3,290만 명 사이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각각에서 20개의 공항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메가 에어포트에는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 하고 뉴악공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뉴악공항이 여기에서 작년에 꼴찌했어요. 뉴악공항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뉴악공항이 그 공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요. 무려 16위 4개 계단이나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꼴찌는 면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16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구아디아 공항 같은 경우에는 라지 공항 쪽에 속한 거예요. 조금 규모가 더 작은 거죠. 그 쪽에 속했는데 몇 위에 할게요. 라구아디아 공항은 19위에 있습니다. 꼴찌에서 바로 앞에 겨우겨우 꼴찌 면한 그런 수준이죠. 뭐 라구아디아 공항은 사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이잖아요. 이제 뭐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 한데 이제 공사가 끝나고 거기가 굉장히 지금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많이 멋있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동네 공항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앞으로 이제 그 공사가 완료되면 더 좋아지겠죠. 라구아디아 공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그 JD파워 이거를 평가한 그 업체가 뭐라고 했냐면 북미 지역의 주간 항공 이용객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75%까지는 회복이 됐다. 공항의 식음료 소매 서비스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 현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여행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대적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빨리빨리 되잖아요. 줄을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이러니까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올해 봄하고 여름에 레저 목적의 항공 여행 수요가 반등하면서 만족도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공항 터미널 시설 그리고 도착 및 출발 수화물 취급 보안 검색 탑승 수속 절차 식음료 소매 서비스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려 16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번 조사의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 1년 동안 한 거고요. 응답일 기준 30일 이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북미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을 모두 경험한 미국과 캐나다 주민 13,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의 공항들이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존엘프 케네디 2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인천공항을 경험해 본 사람들로서 존엘프 케네디 공항이 그렇게까지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공항들 중에서 2위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